1. 여우와 하나님의 치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시는 바보가 찬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만드신 극락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하는 장소였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추수인지 아예 기와요처 만발하고 정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맛있는 실과가 희한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추움도 더움도 없고 상암도 희암도 없고 그러니 옷을 입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세계를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각종 짐생들을 다 지어서 짐생들이 와서 살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생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뱀은 현재 뱀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뱀은 여러분 아주 보기 징그럽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뱀만 보면 징그러워요 아마 이 성도들 중에서 땅뿐이 있으면 몰라도 땅뿐 내놓고 난 다음 뱀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아마 제가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 풀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예 뱀동산이에요 고시는 독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뱀들이 아주 와글와글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만한 이 뱀 잡는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 뱀을 죽여야 되는데요 저는 뱀도 많이 죽였고 또 뱀에게 잡혀 죽을 분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한 분은 밤에 맨발 벗고 대밭에 들어갔다가 뱀이 둥지를 태고 있는 거위를 밟아버렸습니다 참 하나님 종대라고 주님이 지켜서 그렇지 그 시골에서 뱀에 물리면 그건 뭐 병원에도 갈 필요도 없고 죽는 것입니다 뱀이 둥지를 태고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밟았는데 나도 기겁을 하고 놀라고 뱀도 기겁을 하고 놀라고 그런데 뱀의 작용이라는 것은 탁 밟으면 탁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안 불고 달아났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한 분은 또 풀밭에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다가 엎드린 채 잠이 잠시 들었는데 뭐가 뱃속이 습 차요 뱀이 내 이 가래기로 들어가 버렸어 그 아주 시골에 있는 경상도 말로는 너불대라고 하는데 그건 물리면 직사랍니다 아주 울긋불긋이 잠깐만 이게 내 가래기로 들어가서 이리 배로 타고 나와가지고서 내가 눈을 턱 때 보니까 머리를 내서 여기서 에에에 하고 있어 난 남평생에 얼마나 그때 혼이 났던지 내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겁으로 고함을 치고 일어나니까 그것도 배민의 얼굴을 확 물어버릴 것인데 내 소리에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내 목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서 한 2, 3m 탁 가더니만 서서 뒤를 탁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그러면 날 살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 두 분 뱀에 의해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에 제가 돌멩이로 쳐죽이고 장대로 쳐죽인 뱀은 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짐승은 보면 그렇게 징그럽고 징후를 느끼지 않는데 뱀만 보면 어느 누구든지 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뱀 좋아가지고서 몸에 칭칭 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뱀은 징그럽고 뱀은 쳐죽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당사자로서 저주를 바라서 오늘날 저런 뱀이 됐어요 옛날에 뱀은 아마 배로서 땅에 키고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뱀에 아마 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뱀보다는 훨씬 교활하고 그런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려고 할 때 가장 교활하고 해 없이 보이는 뱀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뱀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하고 친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짐생 중에서 뱀이 아주 교활하고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짐생 중에 뱀을 좋아하고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하와는 조금 더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뱀이 굉장히 아름답고 교활하고 애교뜩어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짐생이 말을 하노 여러분 영계에서는 영이 짐생을 통해서 말하면 말합니다 하나님도 땅나귀를 시켜서 선지자 발람에게 꾸지셨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지으신 절생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사탄이 뱀에 돌아가서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와 뱀은 옛날부터 벌써 아주 친한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친한 사이에 있는 뱀이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라 여기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고 단지 하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먹으라는 말은 착지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물을 봅니다 물통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이야 물이 반쯤 거덕하구나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하냐 합니까 무슨 소리 물이 반쯤 텅 비었다 꼭 있는 것은 말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고서 꼬집는 것이 사탄이야 그러므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오늘날 세계 여러분 메스코엄들 보면 꼭 좋은 것은 제께롭고 나쁜 것만 자꾸 덜추어 적습니다 신문 잡지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부정적인 면에서 사물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메디오를 듣고 그런 테레비를 보고 그런 신문 잡지를 보고 이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도록 훈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동산에 모든 실과 다 먹고 하나는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으란 말은 안하고 먹지 말라는 그 말만 따가지고서 그것도 한 나무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그것은 하와에게 불평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아프로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는 것은 벌써 불평을 심어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뱀의 강교한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만 보라니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전부 이 사회에서 자꾸 그렇게만 마귀하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간되는 이 메스콤은 여기도 되는 것이 있다 저것도 되는 것이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전부 다 용기를 내서 우리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면 힘차게 박수 씹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도 늘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뱀이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안경을 탁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그냥 정상적인 눈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빨간 안경을 끼면은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여요 마귀가 오면 꼭 안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못난 것만 보여줘요 여러분 눈에 남편이 다 못나 보이고들랑 사탄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또 아내가 다 못나 보이고들랑 사탄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또 조장구역장 주의 종들이 다 못나 보이고들랑 그것도 사탄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못난 것도 있는데 잘난 것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괜찮아요 사람이 다 잘날 수 없지요 못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난 것을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못난 것을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꼭 뱀이 그렇게 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든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냐 모든 것 다 먹지 말라며 이렇게 해서 불평을 심기시 하거든 이 사탄의 유도에 하와가 넘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는데 보통 먹을 수 있으나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야 돼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와가 거짓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정확히 인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인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고 말하십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여기 하와는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뭐야 반드시 죽지 죽을까 하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죽을 똥 말똥 하여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리송 하거든요 아리송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받은 날인데 구원 받을까 하노라 제가 채찍에 맞이 보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낳을까 하노라 11주가 헌물을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붓지 아니하나 그건 뭐라고 말할꼬 붓지 아니하나 까 하노라 이거 도무지 사탄이 오면 알롱달롱하게 만듭니다 벌써 사탄에게 인명이 걸렸어요 벌써 하와가 알롱달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알롱달롱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통해 쓰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않냐 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오늘 기독교회에도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알롱달롱한 복음 참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믿어볼지 안 믿어볼지 긴지 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호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값 주고 사주신 죄사함을 단호하게 믿으며 성령 충만을 단호하게 믿으며 치료를 단호하게 믿으며 제주에서 해방된 것을 단호하게 믿으며 예수 제림할 것과 우리 부활할 것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그를 다하노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를 똥 말똥하여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단호하게 오중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걸하고 생명을 얻게 더 풍성이 얻는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사람이 단호하게 믿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조상 할머니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단호하면 마귀에 와서 문을 두덕게 보고 아이고 안되겠다 이것은 뭐 틀림없다 물러가지마는 까 하느라 하면 아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계속 밀어제끼는 것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 벌써 마음에 틈을 주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마음에 틈이 없이 단호하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 그대로 인용하십시오 말씀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단호하게 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개해 봅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못난 것 안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아주 증폭시켜서 심수봉대해 가지고서 간이 스르르하게 그렇게 와서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못한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소리냐 용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치료 받았다 축복 받았다 부활 승천한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칩니다 그러나 구원 받을까 하느라 무슨 소리 못 받아 성령 받을까 하느라 어림없어 요사이 성령 안 와 병 치료함 받을까 하느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치료는 초대교회 있을지 없어 축복 받을까 하느라 아이고 기복신앙 말도 마라 사탄이다 부활 승천할까 하느라 이 사람아 천당 가봤나 천당에 있기는 뭐가 있어 벌써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실성이 없는 흔들리는 말로서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차례에 마귀는 무서운 공격으로 다갑니다 자 또 뱀의 말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뭐 단호합니다 일호의 양보도 없습니다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마귀에게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안 하면 마귀에게 떡이 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에게 떡이 돼서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피하면 펴지 못하고 일하고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진리에 서서 가슴 펴고 마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단호하게 잔소리 말을 성경에 기록하여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마귀가 한길로 왔던 일곱교로 도망치지만 그럴세 될까 말까 하노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신앙 고백을 희미하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단호하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탄식은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되든 이유가 안 되든 여러분 감사한 우리 마음을 건설하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무제한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받으면 이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나갑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감사의 능력으로 모든 불평을 다 녹여버리고 소화시켜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평은 무섭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의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도구입니다 사탄이 바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정적으로 불평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샘이 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더구나 그것을 남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자들은 감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샘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리한 감성에 아예 그냥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도록 확 때려버렸습니다 너 남편하고 너하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샘을 내가 죽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따먹는 날엔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이 마음속에 불평을 확 심어줬습니다 이젠 불평이 들어왔어요 불평이 들어오면 이제 파괴합니다 불평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에 그 보기도 아름답고 그 먹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 그 나무도 다 귀찮습니다 오직 그 하나 불평 그것만 보여요 선악과를 따먹게 못하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꾸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불평을 마귀야 너와요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이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고자 귀에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마귀하거들랑 그 마귀의 대답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이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너하고 친한 친구가 너를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여기에 하와이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의심을 갖다 심어놓고 불평을 심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만 알아야지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선악이란 것은 좋다 하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반드시 분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악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지하시고 선의 길로 인도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벌써 그때부터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서로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거든 뭘 줘도 이거는 좋다 하지 않다 자기 이해상관에 붙여서 이야기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큰 증상이 마음속에 이해상관을 쫓아온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건 내게는 선하고 이건 악하다 내게는 이익되고 손해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이 싸우고 하는 이유가 전부 이해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좋은데 자기에게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정말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 땅에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믿음으로 따라만 갔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참 좋습니다 어린애기도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 품 안에서 귀여울 때는 선악을 미처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귀엽다고요 부모 시킨 대로 따라하지만 이놈들이 성세서 자라가지고서 중학교 고등학교 쯤 되면 벌써 선악을 딱 분별하고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이기 안 되는데 선악을 딱 분별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동등이 돼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과 동등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좋다 하잖다 그러는데 사람도 앉아가여서 자기도 좋다 하잖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이지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예 하잖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 따라가야지 그런데도 불러하고 벌써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잖다 그러는데 사람도 자기 예상을 따라서 좋다 하잖다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그건 아직까지 선악을 판단하는 예습관이 붙어있어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선악을 따지면 안 돼요 선악을 따져가지고 내게 이익되면 할렐루야 내게 선악되면 아니요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해상관을 쫓아서 좋다 하잖다 선하다 악하다 그걸 판단하게 되면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 외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으로 생각할 때 그거 반드시 나쁘지 좋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판단으로선 선악을 분별할 때 아담에게는 그건 악이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악이지 선입니까? 그러나 아담은 아브라함은 그거 판단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식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해도 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는 하나님 식인들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얕은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많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선악의 척도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예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이런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는 잘 안 돼요 많은 시험을 걷고 환란을 통하고 자기가 깨어져야 그 다음 잔소리가 자꾸 없어집니다 잔소리 많은 사람은 주워 박아야 돼요 혼이 나야 혼이 깨어지지 혼이 안 나면 혼이 안 깨져요 혼이 깨어진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딱 심어지고 불평이 딱 심어지니까 이제 그 눈으로 나무를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불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탐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마음의 불평과 그 다음에는 탐욕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합쳐서 인간을 파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불신함과 불평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적 그 나무가 이제는 아 부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며 그도 먹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 악을 바라보면 악으로 끌려가든지 악이 끌려옵니다 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으로 끌려가든지 선이 내게로 끌려옵니다 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나무를 본 적 바라보았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실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늘 그 이메이지를 그리는 것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것 꿈을 꾸어보는 것 환상을 그려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 바라보며 법칙에서 글이 끌려가든지 그것을 끌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중 특별히 하와가 늘 선악과를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평과 탐심이 합쳐서 막 밀어져끼며 그 바라보는 것을 따먹어버렸다 이러므로 내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오중복음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라 그러면 그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낙심했었을 때 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애국에서 나왔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바라보며 법칙은 대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잘못된 동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 줄은 여기에서 여러분 타락을 하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도 타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느냐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일 최면에는 뱀에게 꾀임을 바라고 그 다음에는 먼저 하와가 꾀임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꾀임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결혼서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서약 시키는데 남편보고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에베소소 5장에 보셉시오 딱 결혼서약 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냐 아담에게 복종 안하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니까 선악과를 내리 따먹고 남편까지 망쳐버렸으니까 이제 와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서약 할 때 딱 여자보고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다라 그건 왜냐 아내의 영향력이란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큽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남자가 폭력을 내리행하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가정에서야 아내가 꼼짝무라지 그러나 신사적인 남편을 모신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신사적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같으면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척 많이 듣습니다 안 듣는 척해도 무척 많이 듣는다고 그 주목사 어떻게 아노 나도 남편이니까 경험상으로 압니다 무슨 말을 자꾸 하면 상당히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도 나중에 시간에 지나가면 고객실상 고르나 그렇게 따라간다고 그의 아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잘못된 아내를 얻어놓으면 인생 박살나는 거야 별 도리 없이 그러나 좋은 아내를 얻으면 그는 부르도자에다가 컴퓨터를 다른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라는 것이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러므로 정말 딸들 잘 키우세요 나무 아들 박살낸다고 딸들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게 나오면 그런 딸이 시집가 나오면 남편뿐 아니라 온 시집 식구를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가만 보면 예수 잘 믿는 처녀 하나 시집가가지고 시집 전체를 뿌리치 흔들어가지고 천당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 많습니다만 예수 잘 믿는 사위에 얻어가지고 처갓집이 전부 예수 믿는 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도 여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가 망해요 여자들이 건전하면 그 나라가 삽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여성들의 그 바람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아내의 바람 엄마의 바람이 얼마나 강합니다 여기 아담 보십시오 힘 한번 못 써보고 주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벌써 하와는 그걸 먼저 따먹고 벌써 자기는 타락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남편에게 주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긴 설명도 안 했으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뭐 두말하지 않고 바라먹어 보셨지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여성성도가 남성성도보다 많습니다 여성이 60% 남성이 한 40%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봉교회가 발전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이 60%고 여성이 40%면 우리 교회는 그로서 끝장났습니다 그로서 발전하네요 여성이 60%니까 그만큼 남성과 자녀들을 더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60% 여성이니까 그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힘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줄줄이 끌고 교회를 더 올테니까 교회는 더 발전한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신앙이 들어가면 뭐 11조도 잘 내고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사업 잘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 신앙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별 도리 없이 따라오지 그런데 남자가 신앙이 여간 좋아도 여자가 예술을 안 믿고 딱 버티면 그 여자 못 끌고 와요 여자 못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여자하고 상대해서 자꾸 종교 때문에 싸우면 그 다음 비틀어져 놓으면 찬밥 먹으니까 에라 내나 믿고 너는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여성이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남편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교회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므로 여성이 잘 뛰어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성들이 먼저 예수입니다 야 우리 한국이 보고마듭니다 한 가정에도 여성이 먼저 예수입니다 야 온 가정에 구원 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초장 부역장 여러분 우리 여의도 선보험교 여성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 여러분이 얼마나 위치가 중요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 여성들처럼 시아버지가 명령하면 줄줄이 따라가지고 다 그 길로 다가는 그런 시련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자기 개성을 살리게 합니다 남편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 하니까 남편은 잘 받들어서 섬김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도 남편식인들로 생각도 안하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남편 없이는 못 살겠다 싶으면 그건 따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신의 이견을 절대로 이런 데서 굽히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사람의 인격이 발전을 합니다 자꾸 남식인대로 다 따라만 가면 나중에 병신 등신이 되고 말아요 어떤 일도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타당성 있게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러한 다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놓고 상암도 없고 해안도 없기 때문에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옷 무슨 상처 입을 것이 없으니까 옷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다 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무도 웃어올 것도 없고 아무도 술 취실 것도 없이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자기들이 좋다 하지 않다 그걸 결정을 하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인간들 보기에 좋지 않다 왜? 서로 몸의 구조가 다르니까 서로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떠나 이제 사람 위주화 되니까 사람들 위주로서 선악을 판단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뻘겋은 것을 알았다 부끄럽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봤다 이게 이제 부조림이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도 만들어보고 종교도 만들어보지만 이건 무화과 나무 잎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싱싱할 때는 이 해놓으면 치마나 바지가 되지만 조금 있으면 햇빛이 비춰서 말라서 쭈글쭈글해져 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무화과 나무 잎이요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도 무화과 나무 잎이요 일시적으로 자기 몸을 가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곧장 말라서 하나도 영구히 자기 몸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이 눈은 안 밝았으면 좋은데 내게 이익이다 손해다 내게 악하다 선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이 눈은 안 밝았었으면 인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세계는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상관이 갈라짐으로 분쟁이 끝이 없고 부부 간에 백년같이 살자고 같은 집에 살지만은 예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늘 부딪히지요 형제 간에도 예상관이 달라지니 부딪히지요 한 동족도 예상관이 달라지니깐 서로 부딪혀서 나라를 경계 지어놓고 싸우지요 도대체 선악과 때문에 이 온 인류의 비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눈 때문에 이 모양이 됐습니다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면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천당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만 삽니다 선악 분별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데 무슨 분쟁이 있어요 좋다 하지 않다 분별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 예상관의 책도에서 좋다 하지 않다 자꾸 분별하므로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끝없는 분쟁과 싸움과 슬픔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없애려고 인간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칭찬 감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인간 세계에 다가온 이 선악과의 결과 선악의 분별의 결과 이에 상관의 결과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있는 이상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슬픔이 끝이 없은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했다고요 그때는 영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직접 보고 대화를 했어요 은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인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서 피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죄는 공포심을 가집니다 그건 왜냐 죄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초가 녹아지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의회의 하나님 앞에 다 안되겠으지만 죄가 있을 때 어떻게 씁니다 그런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린 예수 우리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반갑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그를 짓밟은 사람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만나러 동산에 왔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숨원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게 해서 그러나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을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감추인 죄가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써 위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느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불렀었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하나님 몰라서 불렀다고요 천만에요 전치전등 무소부자전하니께서 나무 뒤에 숨은 건 모르겠어요 꽁꽁 숨어라 아무리 숨어본들 하나님 눈에 감추일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찾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하고 부른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는 것은 아담아 네가 어떻게 비참한 데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담이 정지하게 대답하냐면 나는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림받았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죽어가는 질병 가운데 취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비극적인 절망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담은 자기 자신을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그는 어디에 있는지 죄 가운데 있고 버림버린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죽음과 멸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담의 주소가 오늘날 인류들이 떨어져 있는 주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이 바로 오늘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의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죄를 지었으면 벌거벗은 마음에 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은 나이 죄를 지으면 숨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죄와 두려움과 숨는 것은 언제나 일치인 것입니다 가로대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나무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뻘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지 나무실과를 먹게 되는 천진무 순진에서 하나님께서 벗었다고 말 안 되는 벗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뻘거벗음을 알았소 21절에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아담이 이제 타락한 정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따먹었으면 자기가 따먹었다고 그냥 솔직 고백하지 사람은 솔직하면 용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명을 하면 밑비용을 받습니다 아실과는 하와가 주웠든 무엇든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지 그런데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딱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날 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지 난 책임 없어요 난 책임 없다고 죽이려는 여자 죽이세요 난 책임 없어요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쫄장부가 되었다고 아 자기 아내도 먹고 자기도 먹었으면 네가 실과를 따먹었냐 예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깨어지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라도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깨어지면 불쌍히 내기고 용서를 받습니다만 사람의 성격이란 꽃 아담구 같아서 자꾸 자기를 타당화하고 변명합니다 타당화하고 변명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인간이 이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짓것들은 그냥 꿇어 앉아 엎드려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범도 잡아놓으면 불쌍하다고요 사람도 통려하고 자복하면 사람도 불쌍히 내기고 하나님도 불쌍히 내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고집을 부리면 버림을 당해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 밑비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냐면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좋지 왜 그 연약한 마누라에게 책임을 지읍니까 나는 마누라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난 책임 없어요 그러게 또 하와도 그걸 배워가지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요 또 뱀에게 돌려버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 돌리는 건 이건 나빠요 아 뱀이 먹으라고 꾀기 떼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놓고 다른 데 책임 지은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증가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타당화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완악한 마음 갖지 맙시다 우리들은 깨어져서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사람인데 죄 안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타당화하면 버림받아요 깨어지면 용서받아요 따윗과 그리고 사울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 왕도 기름 부은 바는 왕이요 따윗도 기름 부은 바는 왕인데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중 사무엘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왕이요 어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의 왕과 그리고 그 짐생들을 살려왔나 이거 하나님이 이걸 굳이 끊을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 탐욕으로 말면 내가 그랬으니 죽을 죄를 지으신 용서해 주십시오 좋은데 변명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죽이지 말고 살려서 가져오자 해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내가 가져왔지 내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난 죄 없어요 백성들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는 것은 우상과 사수레 죄라는 것과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나 따윗은 사무엘보다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일선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 우리아의 현재 아내를 꾀해가지고서 간음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애기를 가지니까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일선에 보내가지고서 적의 창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나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서 그하고 동침한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다 베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법앞이나 사람앞이나 자기가 죄없다고 핑계를 받을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겸해서 아주 야비합니다 더구나 일국의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런 비극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 할 때 이게 따위선 그런 중대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변명 안 했습니다 그대로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려 앉아가지고서 그는 통국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셨다 변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참수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냐 할 것이지 그 이후로 따위선 집안에 큰 환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자기 죄를 변명하고 타당화하면 불임당하거니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깨어지면 용서를 받습니다 아담도 변명했고 하와도 변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중심도로 흙을 먹을지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는 배로 안 다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뱀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마 뱀이 사람처럼 수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주를 받아가지고서 그때로부터는 모든 육척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제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중심도로 흙을 먹을 것이다 중심도로 배로를 다니면서 이제는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이 뱀이 먹는 것은 개구리나 이 벌레들인데 이 개구리나 이 벌레들은 모두 다 흙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일을 먹는 것 아닙니까 아마 뱀은 원래 처음은 아주 맛있는 과일을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바라서 이제는 수족을 다 없애버리고 가장 숭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배로서 땅에 기어들리면서 흙을 먹고 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이 마귀의 형사인 것입니다 마귀의 형사입니다 그래서 뱀은 흙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 타락한 사람은 뭡니까 따라 말씀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람은 흙이거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흙이에요 그러니 뱀은 흙을 먹으라겠는데 뱀은 마귀의 상징이거든 그러나 마귀는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다 먹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마귀에게 먹혀요 마귀의 밥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 말씀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과 난 영이입니다 흙이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마귀야 우리 못 먹어요 우리가 마귀를 먹어버려요 우리가 마귀를 잡아 제껴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흙이니깐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 그러십니다 그 뱀 마귀를 상징하는 뱀 마귀는 흙인 안 믿는 사람 흙인 사람은 모두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싸우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흙이 변하여 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먹어요 못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과 같은 영인데 그보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마귀 보고 흙 먹으라 했으니까 마음대로 마귀가 잡아먹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귀신 시킨 대로 따라가요 안 믿는 사람은 별 수 없이 마귀의 지배에 있고 그리고 마귀가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뱀하고 인간하고는 원수를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곳에거나 뱀을 미워하고 징그러워하고 뱀을 죽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이 뱀과 뱀은 후손이니까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 다락한 천사와 귀신들 이 사탄과 다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는 끝없는 싸움을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하고 원수가 되어도 남자보라도 여자가 더 원수가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어찌한지 못 살게 하는 것은 여자를 못 살게 하고 결국 또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하겠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문명한 사회가 되어서 비로소 여자들이 사람답게 살지 옛날 여자들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옛날 구라파나 아프리카에는 여자하고 망아지하고 같이 나누었다고 여자를 사고 팔았어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 한 번 숨이나 한 번 크게 숨 쉬고 살았습니까 여자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여자가 선거권 투표권을 얻은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저 중동에 가보십시오 여자가 사람 취급받는가요 여자 이혼하는데 박수 세 번 치면 돼요 남편하고 살다가도 남편 마음에 걸리면 이혼했다 알라 이름으로 이혼했다 세 번째 이가면 아이고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혼했다 하면 법적으로 설립됩니다 그것만 이혼돼서 버림받았어요 박수 세 번에 버림받는다고요 그 남자 박수 세 번에 버림받는 그런 처참한 처지가 여자의 운명이죠 그러니 사탄이 여자의 운명이 선게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됩니다 거의 역사 이후로 여자들이 가장 순환을 겪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어디 가든지 남자보라도 여자를 못 살게 굴렸어요 그 여자를 아주 짐승보다 더 못한 천물이 되게끔 그렇게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마귀의 원수를 갚은 것도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가지고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마귀는 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여자들이 실제로 사람다운 대우를 바란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천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여자들이 사람 대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그 복음이 들어온 사회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된 사탄을 깨뜨렸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여성이 처음 교육을 바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학교 교육을 시작해서 여성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오늘 이 세상에서 여성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여성들 속에 들어온 예수는 여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여성들에게는 큰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이거 잊지 마세요 남자와 원수대라고 말 안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니 사탄과 달아간 천사와 귀신들은 끝까지 여자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엔 사탄이 기나긴 세월 동안 여자들을 못살게 굴었지만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제일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여권 신장입니다 여자의 홀력이 신장입니다 여자가 이제는 사탄의 권체에서 벗어나서 그 한없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인권을 상실한 삶에서 일어나서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것 기독교의 복음은 여성해방운동인 것입니다 참으로 큰 여성해방운동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자들이 예수와 믿는 건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물론 여성수가 더 많지만은 예수 그리도야말로 여성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하나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자에게만 갔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정말 여성들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고 낳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홉 형제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셋 낳았을 때는 벌써 말하더라도 내 나이는 어머니하고 친구가 될 만이 됐으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동생 내 밑에 셋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린애가 낳을 때마다 어머님이 내게 유언을 하셨다고요 어머니께서 나이 꼭 너희 동생 낳을 때 내가 못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 주꾸들랑 밑에 동생들 다 잘 돌보라는 그런 부탁을 아홉 낳을 때까지 다 했다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꼭 내 동생들 낳을 때 이제는 나 죽지 이제는 내 이 아기 낳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공포심이 쌓여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공포심이 쌓여있니까 그러므로 사실 말이지 남자가 일생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여자들은 시집가서 시집살이하는 그 고통에다가 해산의 고통을 더하니까 정말 여자들은 하나님께 참 한몫탄히 지불합니다 대가를 이래서 나는 사실 딸 안 낳았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속대로 딸 안 낳기는 안 낳았어요 그런데 손녀는 또 손녀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으니까 내가 주님 제 시집가기 전에 제림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여성들 박해하면 안 돼요 여성들 참 여성은 아내로서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어머니가 되어선 어머니로서의 자식들 기른데 고생 많이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남자의 수고가 3분지 1이라면 여자의 수고는 3분지 1 겁니다 이거 내가 젊은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너무 편벽되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50이 넘도록 살아서 우리 인간 생활을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나쁜 여자들도 많아요 나쁜 여자들도 많고 또 이 나쁜 여자를 만나면 그건 뭐 말로 다할 수 없었지만 그 이외에 대다수의 선한 여성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박대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참 나빠요 그건 하나님께 불받아요 이 인생을 살면서 아내로서 역할 어머니로서 역할로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여성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꼭 그대로 안 되십니까 여성들은 한평생을 살면서 남편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남편은 여자 보고 쳐다보고 사냐 아니요 남자는 직장을 쳐다보고 살고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고 삽니다 그러니 여자는 날 저녁에 밥에 놓고 난 다음에 직장에 올 남편 기다리기 위해서 국그릇을 몇 부위나 데웠다가 시켰다가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아랑껏 없이 밤 한시나 두시가 돼서 어라 좋다 그 손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그 여성은 아랑껏 생각하는 남자는 자기의 직장을 보고 삽니다 사회적인 직장을 보고 살죠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도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요사인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자의식이 많이 개발된지라 이젠 여성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 자기 직장을 가지길 원하니까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가지길 원하니까 남자들도 좋은 세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자만 쳐다보고 살던 그 시대는 지나가고 여성들도 이제는 뭐 어머니 노릇하면서도 직장 얻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시어머니 불러다가 월급 줘가면서 애 키우게 하고 그러고 살더라고 앞으로는 더욱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희한해요 미국은 땅떼기가 크니까 남편이 직장을 로스앤젤레스에 가지고 있는데 그 부인은 직장을 달라스 텍사스에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 때문에 부인이 직장을 벌이느냐 천만에요 직장 안 벌입니다 그 부인은 달라스에 가서 살고 직장 때문에 남편은 LA에 사는데 둘이 어떻게 하느냐 둘이 서로 만나보기는 만나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분은 남편이 부인에게 빙기 타고 가서 만나보고 또 그 다음은 부인이 두 분 남편에게 빙기 타고 가서 만나보고 그렇게 안 하면 중간에서 서로 한 번 만나보고 이에서 미국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가정 때문에 부인이 직장을 벌이지 않는다 이제는 남편 때문에 직장을 벌이지 않는다 직장과 자기 세계를 꽉 잡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때문에 가정적인 많은 시리즈시나 대개 미국 사회가 되는지 이걸 그대로 용납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직장이 같으면 좋고 직장이 없으면 헤어져 사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에나 서로 만나고 주중에서 서로 헤어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같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엎드리면 코 다할 때니까 여긴 뭐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비행기 타면 한 시간 자동차로도 4,5시간이면 만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LA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제트기로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자동차로서는 일주일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정말 견우직여 부부가 허다이 많다고요 이제는 많은 그런 것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토의 참 은혜로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많이 해방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많이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여성은 자식을 낳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아담이니까 이 땅의 임금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부라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할 때 땅도 다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저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저주가 완전히 거둬지진 않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거둬지니까 그런데 이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삶을 먹으라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건 이제 힘들게 되거든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고통을 당해야 밥을 먹는 여러분 요사이 젊은 세대는 몰라요 배고픈 게 요사이 젊은 세대는 포식의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밥 못 먹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마다 우리 어릴 때마다도 전 삶의 목적이 밥 먹는 거야 그래서 늘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아침 잡수었습니까 점심 잡수었습니까 저녁 잡수었습니까 이것이 국민적인 인사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밥 먹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내리 속에 보릿고개가 확 크랍니다 우린 시골에서 자랄 때 학교 가면 보릿고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뭘 자요 왜 영양실주가 걸려와요 뭐 아무리 해도 못 자고 그 다음 앞에 서서 줄 서서 조여 볼 때 앞으로 나란히 금수지 않습니까 영양실주가 걸린 애들이 오래 서있으십니까 그저 픽픽 쓰러지거든 픽픽 쓰러지거든 그러면 아이가 조여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그냥 수십 명씩 쓰러져서 땅에 들어 놓으시대요 그거 들어다가 그늘 나무 밑에 갖다 놓고 물로서 이렇게 얼굴 씻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밥 먹을 때 여북 배가 고파야 씹는 흙 찔득 찔득한 찔득한 흙이 있어요 씹는 흙이 있어요 그걸 벤또에 담아와가지고 지금 벤또라는 것이 없지 벤또 이런 말이지 참 도시락인데 도시락이 이런 알미늄 도시락은 없고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이런 도시락인데 그게 흙을 담아와서 흙을 씹고 흙을 씹으니까 배는 채워지지만 얼마나 얼굴이 누렇게 떠서 붙는 우린 그런 것을 눈앞에 보고서 살아왔는데 요사이 그런 이야기를 애들에게 하면 아 이상하다 왜 라면 사 먹지 않고 왜 그런 노고랍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이 저주라는 것이 무섭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저주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도께서 저주를 대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스 3장 시장들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아담 속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났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세화 속에서 저주가 벗어지고 우리는 도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국가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요 예수 믿는 나라가 온 세계를 통해서 문명국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그것은 특별히 한국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빨리 한국을 성장시키려고 유모로 주님께서 키운 것이지 일본 좋아서 잘 살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물자를 증오하기 위한 기지로서 유모로서 주님이 일본을 키웠다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면 일본은 한국보다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일본은 예수를 안 믿고 한국은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야지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적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 생기를 바라시시나 이젠 저주를 바라서 죽게 되었으니 그는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속에 받은 생기인 영혼은 하나님 없는 영혼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짐생은 흙에서 낳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없습니다 짐생은 살아있으나 육혼밖에 없어요 육이 살았을 때 육을 움직이는 혼 육혼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생보다 더 못합니다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으십니다 하와는 즉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으므로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아무리 치마를 만들어도 쭈그러지고 쭈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짐생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상암도 없고 해안도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데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서 빨거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바른 땅에 살아나가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됩니다 짐생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비로소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장차의 저주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의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 가죽을 벗겨 입힌 것은 바로 예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의의 옷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힐 것을 미리 예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선하다 악하다 좋다 하잔다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동등 되었으니 하나님과 일대일로 되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안 좋다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좋다 그럴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대결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인간이 불서 판단 기준으로 얻어 가지고 있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지 그게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안 죽고 영생한 날이면 이거 절단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면 이야말로 이제는 이 우주에서 사탄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탄이 하나 더 생겨서 이건 죽지 않고 자꾸 번식해 나가서 우주에 꽉 채우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생명과를 그 상태에는 따먹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버립니다 영원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한 날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쫓아내주십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아니라 땅을 파서 곡식 지어 먹고 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 그룹들은 하나님의 그룹함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아주 높은 천사예요 사탄도 옛날에 그룹 천사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자를 지키는 호위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옛 동산이 그리워서 찾아와서 생명과를 따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에덴은 하나님이 옮겨버렸습니다 오늘 주척건데 에덴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요사이 한참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옛날 페르시아가 있던 나라 페르시아 오늘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락이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옛날 에덴이었던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브라데 강이 발현했다고 했으니까 이란과 이락이 있는 그 지구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덴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옮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에덴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냐 우리가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에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